안녕하세요. 니하열 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전문파트와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제는 조동사 야호입니다. 단어 보죠. 링호 융통성 있다. 형형사고요. 줄이 처리하다 위다 만나다 마주치다죠. 자 문제 보기로 합시다. 링호 융통성 있다죠. 줄이 융통성 있게 처리하다 링호 추리죠. 그런데 어떨 때 문제를 만나게 되면 뭐뭐 해야만 한다 강한 필요를 나타내기 때문에 링호 앞에 야호 조동사 야호가 쓰인 거죠. 위더우원 디 야호 링호 추리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에 부딪히면은 융통성 있게 처리하십시오라고 해서 조동사 야호가 포인트로 쓰인 문장이에요. 조동사 양호로는요. 뭐뭐 하려고 한다 의지를 나타낼 때가 제일 많이 쓰이죠. 이때 부정 형식은 조심해야 할 게 부야호가 아니라 부샹이나 부유엔이에요. 니야호 칸마. 볼래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워 부샹 칸 워 부유엔이칸 보고 싶지 않아요. 조심해야 하죠. 부정 형식은 부야호가 아니다. 부야호는 너무 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샹과 야호. 조동사 샹과 야호에 대해서 구분하는데 고민을 하는데 샹은 생각이나 작정을 나타내고 야호는 샹보다 더 강해 뭐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작정을 나타내고 야호는 강렬한 바람을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조동사 야호의 1번 뜻이고요. 의지가 있음을. 조동사 야호의 2번 뜻이 있죠. 여기서 쓰인 건 2번 뜻이에요. 반드시 도리상 마땅히 실행해야 함을 나타내며 명령 권고 부탁 등이 많이 쓰인다. 이때 부정 형식은 부융이나 부삐입니다. 니야호 주의. 파인. 당신은 주의해야만 해요. 워 부융 주의 파인. 나는 발음에 주의 안 해도 돼요. 워 맨 렁. 밖에 추워요. 니야호 또 추한 디알이프. 옷을 더 입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야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은 어떤 문제점을 만났을 때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써서 필요성을 나타내는 야호 2번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다시 풀어봅시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혹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려운 점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시작해서 위더 원티. 야호 링고 주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사항 다시 봅시다. 2번 뜻으로 쓰였어요. 반드시 도리상 마땅히 실행해야 함을 나타내며 명령 권고 부탁등이 많이 쓰인다. 부정형식은 부용이나 부피다. 발음에 주의해야만 해요. 워 부용 주의. 파인. 주의 안 해도 돼요. 추워요. 더 입으셔야 만 해요. 라는 뜻으로 도리상 마땅히 실행해야 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1번 뜻은 의지를 나타낸다. 샹과 다른 점은 샹은 생각이나 작정을 나타내지만 야호는 강렬한 바람을 나타내면서 말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이때 의지를 나타낸 야호의 부정형식은 부야호가 아니라 부샹이나 부유엔이라는 거죠. 자, 단어 봅시다. 링, 호, 융통성이 있다. 주울이, 철야다. 위다. 만나다. 마주치다죠. 링공어라는 단어. 잘 알아두시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